Q. 구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사례가 많더라고요. 네네, 너무 많죠. 이런 사례는 왜 계속 생기는 걸까요? 이것도 무당 3개가 너무 무당이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경쟁이 좀 심해요.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. 원래 무당 3개가 조금 그랬는데 무당이 너무 많이 배출되고 또 무당도 경기를 타다 보니까 더 많이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조그만 신 가물이라면 무조건 신내림 해주고 무조건 조상꽃 해라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조상꽃 따로, 제수꽃 따로 이렇게 또 쪼개서 구슬을 하라고 그래요. 조상꽃 했는데 일이 안 풀리면 선왕꽃을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굿을 여러 번 시켜서 그리고 국값은 350만 원인데 뒷돈은 200만 원 갖고 와라 이러고 뒷돈이라는 게 있잖아요. 굿을 하면 이렇게 돈 꺼내봐 이러면서 몇 만 원씩 꺼내요. 그런 거를 챙겨오라고 해요. 만약에 없으면 빨리 내려가서 뽑아와 신이 달라고 하잖아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뽑아내는 경우 그러니까 굿값은 조금 부르는데 알고 보니까 뒷돈이 200만 원 남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어쨌든 이 세계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약간 이런 관점식이 많은 것 같아요. 어차피 점집 보러 가면 구타로 하잖아. 돈 달라고 하잖아. 이런 게 많은데 솔직히 그렇게 만든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? 솔직히 저도 무당이고 점집이잖아요.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. 정말 이런 말 하는 걸 되게 싫어하고 웬만해서 굿다라는 얘기 안 하거든요. 정말 해야 되는 짓만 얘기를 해요. 진짜 진짜 위험한 짓 그런 사람한테만 굿을 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나중에 조금 피거랑 돈 좀 벌거랑 조금 대접을 해드려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. 어떤 손님은 굿하라고 할까봐 저 집 못 오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저는 그래서 웬만해서 굿 얘기 잘 안 해요. 정말 해야 될 사람들, 빙이나 그런 사람들만 얘기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다 굿 얘기를 하니까 사실 굿하면 좋아요. 사실은 좋아요. 만두상들 대접하고 실장님한테 대접을 하니 좋죠. 사실은 좋아요. 좋은 건 사실인데 솔직히 현금으로 350, 현금으로 500 솔직히 평범한 우리 같은 일상 사람들도 나도 저도 그게 큰 돈이잖아요.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 이런 거 하라는 말 안 해요, 잘. 그러면 점을 보러 가는 사람인데 여기가 진짜로 진짜 좋은 선생님인지 아니면 나쁜 선생님인지 이걸 좀 쉽게나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일단 앉았는데 저는 앉았는데 일단 점사가 잘 맞아야겠죠. 근데 앉자 맞아. 너네 조상바람 심해! 이러는 거. 너네 뭐 할머니가 울어! 이러는 거 있죠.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할머니가 울는지 약간 그런 점집이라면 네. 그런 점집은 좀 피하시는 게 맞고요. 그런 공수 처음 들어가자마자 할머니가 울고 있잖아. 할아버지가 울고 있잖아. 뭐 이러거나 이런 점집은 그런 데서 들은 얘기는 조금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. 일단 자기가 뭐 빙이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. 빙이 된 환자들은 점집을 잘 안 와요. 왜냐하면 자기 몸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너 몸에 빙이 됐어. 뭐 이런 거. 그런 점집, 뭐 그런 데는 피하시고 무조건 굳해야 된다. 뭐 굳 안 하면 누가 다친다. 위험하다. 뭐 이렇게 말을 너무 함부로 겁을 많이 주는 집은 피하셔야죠. 일단 고민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찾아와도 될까요? 찾아오시는데 너무 멀리 계신 분들 있잖아요. 저는 가끔 전화 오시는데 대구에서 오시겠다고 하면 전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. 병원도 가까운 데 있어야지 자주 찾아 뵙고 치료를 받잖아요. 점집도 마찬가지거든요. 좀 가까운 데 가셔서 빨리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시는 게 좋다고. 대구에도 실려 좋고 착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. 꼭 부탁드립니다. 또 리액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